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티리온. 다음달 유플라이마의 FDA 승인 임박에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5일 연속 조정은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티리온이 지난주에 18만4천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힘없이 거래량도 줄면서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는 17만원대는 안 깨졌습니다만 시간에 200원 빠져서 17만 100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수급의 어떤 이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은 소폭매도고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가운데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현물에서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매수세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이전에 어떤 지난주에 양봉이 이렇게 강하게 좀 형성되었을 때 이 모습들이 이제 또 이제 좀 나타나고 있진 않죠. 이러다 보니까 가격권이 18만원대 중반에서 지금 17만원대까지 또 고점 대비해서 좀 흘러내리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좀 움직였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 볼린저밴드 상단에서 못 넘어가면서 10만원권에서 다시 내려오면서 8만8천원대까지 다시 또 9만원대 부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안 밀리는 흐름이 강한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계속 가든지 아니면 이탈을 세게 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는 9만원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살짝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7만원대 이 가격들은 좀 지켜내야 되는 어떤 가격입니다. 시간의 가격도 한 300원 정도 빠졌는데요. 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돌파가 훼손되지 않는 어떤 조종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추후에 어떤 이제 올라갈 때 의미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일선을 조금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볼륨저밴드 태깅도 이제 되지 않으면서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21위 평선까지 이제 내려가지 않고 되돌리는 어떤 양봉들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의 위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사 부분 정리해 드리면요. 이 4월 달부터는 뭐 베그젤마 다음 달에는 유플라이마 7월 달에는 이제 금감원의 해계 논란 관련되는 최종 리포터가 나오면서 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끝나기 때문에 이 삼사병에 관련되는 부분에 빠르게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7월 10월에 나올 수 있고 유플라이마가 이제 5월 달에 FD 승인을 받으면 7월 달 미국의 상업화 관련된 어떤 출시가 정상대로 되는지 여부 그리고 10월 달에는 램시마이스 시에 미국 허가 관련된 어떤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번 달부터 실적과 모멘텀이 계속되기 때문에 수급들도 괜찮았는데 일주일 사이에 좀 수급이 좀 흐트러지는 모습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역대 최다의 어떤 한 해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이 지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오시밀러가 2013년쯤에 이제 램시마로 해가지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항체 실효제 시장이 크게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가 올해부터 또 한 번의 어떤 시장이 지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대거 이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이 완료가 되는데 과거에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항암제 중심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뭐 안가지란이라든지 알레르기 전성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이제 바이오 의약품 확장에 있는 부분에서 만료가 되죠. 이런 어떤 상태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조 정도의 어떤 규모였던 시장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허가 신청과 점유율 확대되면 당연히 양과 질적인 어떤 성장이 올해부터 해가지고 시작되기 때문에 셀테리온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 그동안 3년 동안에 신경을 썼던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27조에 달하는 휴미라 관련되는 이 바이오시밀러 이 시장 이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에 올해부터 1월 달부터 이제 열렸죠. 암전의 암저비타가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는데요. 이 고농도 관련되는 부분 포함해서 대부분의 어떤 바이오시밀러는 7월 달 이후에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셀테리온 입장에서 이 다음 달 유플라이마의 허가와 빠르게 이제 7월 달 상업화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이제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이 미국 직판에서 처음으로 이제 출시 관련되는 부분을 좀 나섰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은 계속 이제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러기 위해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토마스 누스피켈 CCO를 영업하면서 조직도 이제 50명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영업을 하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이 유플라이마의 올 달에 FDA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예상대로 제조소 관련된 논란이 없다라고 이제 회사가 밝혔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 렘시마에서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10월 달에 승인 목표로 요건 이제 신약에 준하기 때문에 이 렘시마에서시가 미국 시장에 잘 된다는 말 자체는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헬스 쪽으로 이제 나가는 공급 물량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양가 질적인 수익성도 올라가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좋으면서 이후에 어떤 분기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의 바이오 시밀러 가격은 지속적으로 경쟁 강화 때문에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양적인 부분들 계속 이제 캐파의 어떤 규모들은 오리지널 바이오 펌의 만료로 시밀러 시장이 계속 이제 확산되는 부분이 올해 내년이기 때문에 시밀러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년만에 이제 경영 복규를 했던 서정진 명예회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복귀에서 가장 중요해서 했던 게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었던 캐시카우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 향후에 이제 2030년도 되면 매출 프로덕트 규모 자체가 바이오 시밀러가 한 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매출이 한 4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신약 중심의 어떤 회사로 어떤 버전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2년 동안 서정진 명예회장의 어떤 노력들이 굉장히 좀 기대될 수 있는 어떤 구목이고요. 여러 이제 모달리티 중에서도 뭐 ADC라든지 이중항체, mRNA, 마이크로바이온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신약후보물질 그리고 내년도에는 구체화된 어떤 6개 바이프라인의 임상 개시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2차전지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랠리가 계속 뭐 되면서 코스닥이 전세계 시장 상승률 1위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전지 외에도 뭐 반도체라든지 그동안 가장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습니다만 주가 많이 못 올라갔던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서 수급이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최근 뭐 1개월 3개월 6개월 연초 대비해서 이 설정액 추이 자체가 최근에 조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금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개별 종목에서 대형주 쪽으로도 수급이 지난 한 달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기간들이 1700억대 정도 순매수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시장이 이런 어떤 후발 주자들의 어떤 수급과 상승률이 올라갈 때만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도 선수라는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헬스케어 종목들에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융시장의 어떤 위기라든지 물가가 좀 어느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글로벌 미국뿐만 아니라 뭐 캐나라든지 여러 국가들도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의 어떤 성장주 관련해서 금리 인상으로 밸류에이션 부분이 많이 낮아졌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싸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바닷건에서도 대량 거래 그리고 일부 종목들은 돌파도 나오는 이런 허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올해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는 계속 나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봉상으로 아직 이제 전환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상승 흐름으로 이 주봉상에는 2주 연속으로 일단 3주 연속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죠. 일봉상에서도 지금 이제 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서 다시 이제 N자형 파동 그러니까 박스건형에서 단기로 좀 벗어났기 때문에 돌파가 나타나기 위해서 N자 형태로 이렇게 한번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정했다가 올라가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120일 6개월 정도 영업일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 고점대 라인이 18만원대 이 라인들이 이제 한 1주 2주 3주 4주 한 달 이내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질 때까지 주가가 뭐 바로 올라가도 되지만 더 이상 안 빼면서 이제 옆으로 가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라인 자체가 돌파가 라인이 나오면 셀트리온은 이제 제약, 헬스케어, 셀트리온까지 삼사가 다 이자 바닥을 좀 탈출한 어떤 차트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양봉의 어떤 흐름으로 5일선 회복의 어떤 캔들이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